안녕하세요.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강동구가 100세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생일상을 열었습니다. 강동구가 지난 21일 관내 100세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온세상 생신축하연을 열었습니다. 올해 첫 생신상의 주인공 박할머니는 1919년에 태어나 오랜 세월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1km 거리의 손녀딸 집에도 걸어 다니시는 등 10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리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강동구는 지난 2012년부터 민간기업, 단체들과 함께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. 올해도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100세 이상 어르신 중 생신축하연을 원하는 어르신께 생신상을 차려드릴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.